오빠 우리 오늘 이용이 동생 만들자 오 오늘? 응 오늘 어 저 저 저 잠깐 저놨다 여보세요 형님 정말 후회 안 하시는 겁니까? 아 이 자식이 야 야 끊어 오빠 아 이 자 저 잠깐 아 왜? 형님 정말 후회 안 하시는 겁니까? 아 이 자식이 야 이 새끼야 또 한 번 전화하면 눈알을 뽑아서 앞뒤 확 바꿔 껴버릴 거야 응? 오빠 오빠 야 이렇게 서길러 알았어 형님 정말 후회 안 하시는 겁니까? 누구세요? 형님 아 얘가 쌍문동 면도칼 마주 봐야 정신 차려나 얘가 엔간에서 기술 안 쓰려고 그랬지 형님 형 아 아 아 네 아 her 내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